오오오오 오오오 야야야야야야 수현 괜찮아? 안괜찮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일랜드입니다 저희는 태국 코사무이라는 섬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급성장염으로 조금 아팠잖아요 근데 이후에 조금 더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오늘 드디어 완치를 한 것 같아서 코사무위섬을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재미있게 여행도 할 겸 이렇게 오토바이도 대여했어요 고생 많았다 그동안 너도 수고 많았다 여러분 드디어 드라이버는 제가 아니라 박유찬 씨입니다 내가 나은 기념으로 해볼게 스리랑카 내내 내가 했잖아 아니 툭툭이는 너가 잘했어 안전운전 하쇼 오케이 가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느냐 사실 저희가 아직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포사무위 전경을 쭉 보면서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로 가서 점심을 먹을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병원을 떠나 나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여러분 낡아 진짜 조심하세요 동남아에서 아니 분명 소정이가 저보다 훨씬 많이 먹었거든요 전 멀쩡하고 오빠만 아픕니다 사실 이해가 안 나요 여러분 사실 오빠가 아파서 저희가 포사무위를 제대로 둘러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너무 예쁘다 여기 여기 정글클럽 여기 내리막과 오르막을 너무 반복해 아니 진짜 정글로 가는 것 같아 조심해 조심해서 갈 테니까 잘 잡아 너희를 아프고 쏠라야 돼 오케이 오케이 나 내릴까? 아프고 안 돼 갈 수 있어 오빠 그냥 오빠 혼자 가 너한테 걸어오 수 있겠어? 보통 너 걸어가야지 오토발도 갖고 내려오게 다이어트야 와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 연도 와 박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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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있어? 그럼 가야 죽었어? 여기서부터는 태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여기 여러분 제가 소정이 오는 동안 검색을 조금 해봤는데 4륜구동 자동차를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알아봤어 근데 오토바이 한 명만 딱 가능해요 두 명은 쉽지는 않네 다음엔 나다 너가 타도 돼 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진짜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아니 여러분 바다가 너무 예쁜데요? 아니 근데 바다도 바다인데 주변을 너무 예쁘게 꾸몄다 아니 저긴가? 식당이? 어? 여기도 식당인 것 같고 여기도 식당인 것 같은데? 뭐지? 아 그러니까 원래는 예약을 해야 되나 봐 근데 2시 30분까지 앉는 걸로 괜찮대 오오오오오 사람 봐 아니 근데 여기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 어 와 근데 여러분 끝으로 갈수록 뷰가 흠 아니 여러분 저는 사실 이런 건물들만인 줄 알았는데 바다까지 있어 아니 그리고 거의 360도 뷰야 아 고생한 보람이 있다 진짜 있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싸진 않아 내 생각에는 뷰값이야 근데 솔직히 뷰값 내야지? 맞아 이 정도면? 그치 아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는데? 맛있는 거 먹어 제일 맛있는 거 먹어 네 오케이 오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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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좋은 카페라테 과연 커피맛이 어떨지? 빨리 들어가봤네 오오 나온다 나온다 치얼스 아 뭐야? 소리 안 났잖아 왜 이렇게 안 나? 내가 장혁일 때 이걸 진짜 먹고 싶어 시원하게 딱 내려가는 느낌 여러분 제가 태국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진짜 하루를 여행하든 이틀 여행하든 여행자 보험은 무조건 드세요 진짜 필수 이건 필수 저희가 하루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150만원 그리고 피검 사는 데만 20만원을 썼어요 150만원인 게 말이 돼? 난 진짜 잘못 들은 줄 알았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결제할 때는 저희는 다행히 보험을 들어가지고 나중에 청구할 수 있겠지만 진짜 보험은 필수예요 진짜 여러분 큰일 납니다 땡큐 주 사람아? 땡큐 좋은 음식 시켰다 엄청 푸짐한데? 땡큐 나 이거 시킬걸 나 괜히 이거 시켰어 나는 먹어 나는 줄 거지? 알지지 내 생각엔 비성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토마토를 으깨서 만든 토마토 파스타 같아 근데 진짜 토마토 부스러지가 엄청 부인다 그래서 맛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없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응 생각보다 괜찮은데? 응 여기 이렇게 감자가 있습니다 이제 점점 제 그릇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메시지 포테이토 맛? 응 여러분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코사무위 여행 오시는 한국 분들은 친구들끼리 이런 여행이 아니라 신혼여행으로 진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방금 여기 계셨던 한국 분들도 신혼여행이 오신다고 했죠? 내 생각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 맞아 아무튼 또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노니까 너무 좋다 여행 와서 아프면 뭔 고생이야 잘 먹었다 또 열심히 달려가보자 근데 가격이 싸지면 진짜 않더라 꽤 비싸 안 길었다 그니까 아 이거 벗어야지 여러분 저희가 방금 도착한 곳이 선착장인데요 여기서 배를 타고 한 40분 정도만 이동하면 저희가 태국에서 가장 가고 싶었던 돼지섬이 나오는데 하얀 백사장에서 실제로 돼지들이랑 놀 수 있는 섬이라고 해요 저 가족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 가족들 그러네 우리 가족이네 하얀 백사장에서 가장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피그아일랜드에 가고 싶어요 네 그냥 피그아일랜드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나 가고 싶어요? 네 1,500만 원 그럼요 우리 가고 싶어요 우리 가고 싶어요 우리 가고 싶어요 네 이게 아예 정해져서 디스카운트는 안 되는 가격인거죠? 그런가 보다 피그아일랜드에 가고 싶어요 네 우리 가고 싶어요 얼마나 오래 걸리지? 1,2시간 후 오 오 오 5,30분 정도 아예 우리 가고 싶어요 오케이 많은 피그아일랜드에 가고 싶어요 네 100만 원 몇 마리가 있다고? 100만 원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캡티미입니다 하얀 백사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아주머니께 여쭤봤더니 20분에서 30분이면 간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멀진 않아? 40분도 안 걸린대 바이 땡큐 바이바이 와 제일 뜨거울 때 간다 제일 뜨거울 때 아니 근데 소정 바다 색깔이 벌써 에메랄드야? 진짜 이쁘긴하네 진짜 와 대박인데? 비우네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번 하더니 잠깐만 두 남자가 기울었다 아 천장이 있어서 다행이다 아 난 솔직히 천장 없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아 여기가 수심이 얕아가지고 밧질로 전화 끔 나가야 하나 아 그리고 시골을 더는 건가? 응 가자 배출이 난다 배출이 난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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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옥 여러분 저희가 호수 찌개 건너서 월미약을 넣었거든요? 주외로는 수소가 있어서 배가 이렇게 흘려요 아니 잠깐만 돼지가 한 마리도 없는데 여러분? 없다고? 백마루 산다 했는데? 아니 여러분 진짜 다 백사장이에요 그리고 모레도 엄청 고와! 새끼 돼지! 너무 귀여워! 여러분! 큰 돼지 뒤에 조그란 돼지 비쌌어! 너무 귀엽다, 쟤! 사는 것 봐! 오빠, 안 무서워? 귀엽지, 돼지! 우와, 남자다! 돼지야! 네? 여러분, 여기 진짜 돼지 100마리 있나봐요! 여기 오니까 돼지가 진짜 많네! 아우, 돼지야! 안녕! 오, 깜짝이야! 확실히 얘네가 사람 손을 많이 타서 엄청 얌전해! 오, 귀여워! 여러분, 돼지가 괜히 돼지가 아니죠? 먹이를 사면 돼지가 끝도 없이 몰려온대요! 무조건 사야지! 먹이 사자, 당장! 돼지 식사 한 끼! 2,000원! 괜찮은데? 싸진 않은데? 밥 먹자! 진짜 돼지 소리다! 돼지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서 밥을 쏟아버렸어! 거의 다 쏟았는데? 어떡해! 좀 무섭지? 야, 야, 야! 그릇 깨뜩지 않았어! 내가 쏟을만 했지? 아니, 무서워! 이게 왜 이렇게.. 야, 야! 야, 야! 2,000원이 증발했어요! 아니, 여기 다 와있잖아! 여러분, 조금은 아니고요! 솔직히 조금 당황해서 아, 떨었잖아! 당황해가지고 아까 내가 쏟을때는 엄청 뭐라더니 다시 한번 쳐볼게요 이 반만 있으면 돼지지! 돌려온다! 쓰랑 괜찮아? 전혀 안괜찮은거같아 여기를 봐도 돼지 저기를 봐도 돼지 나한테 하는거야 설마? 아니 앞에 있는 돼지 얘기하는건데? 그렇지? 기분 나쁘네 좀 아 귀여워 수정 걔한테 쟤 빨리 줘봐 쟤 너무 작은거 아니야? 도망간다 얘네도 너무 귀엽다 나 진짜 무거워 여기 너무 귀엽다 진짜 작아 드디어 해변에 있는 돼지를 발견했다 기다려 기다려 근데 얘 모래랑 밥을 같이 먹는걸까? 그냥 아무거나 잘 먹어 귀여워 이렇게 한 마리 해봤으면 진짜 귀여운데? 그니까 너 오늘 행복한 날이다 혼자 여기 있어가지고 너 혹시 왕따야? 아니지? 너 친구 있지? 왕따래 돼지 보는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다니 지금 진짜 다 빠졌어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돼지만 있는게 아니라 개 다 있어요 다양한 동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돼지들이 이 섬에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도 궁금하다 그치? 저도 궁금해서 구글링을 좀 해봤는데 옛날에 이 섬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어? 죄책이라네 시장에 가서 돼지 4마리를 샀는데 그 돼지 4마리가 이렇게 됐다 4마리가 10마리? 아니 100마리가 됐다고? 번식력이 장난 아닌가 봐 걔네 뭐야? 그리고 여러분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배를 대여해서 왔지만 보통 사람들이 투어에 돼지샘을 껴서 오곤 하거든요 근데 자유롭고 편안하게 보는 일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처럼 배를 대여해서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픽업 서비스도 필요가 없었어요 맞아 맞아 돼지 유인하기 아니 돼지를 바닷가까지 유인했다고?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일로와 너 좀 잘한다 그치? 일로와 넌 먹을 자격이 있다 어때? 약간 소비자 장난 아니야? 근데 얘는 작아서 너무 귀엽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여기서 한 3-4시간을 있을 생각으로 왔거든요 나도 진짜 큰 경기도 오산입니다 한 1시간이나 2시간이면 충분히 먹고 즐기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체력이 금방 빠져요 뜨거워 어우 잘 먹는다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뭐야? 뭐야? 어?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괜찮아? 여러분 저희는 집에서 간단하게 씻고 다시 나왔는데요 알아보니까 저희 집에서 진짜 가까운 곳에 피셔맨 빌리지라는 코사무에에서 가장 큰 야시장이 있더라고요 저녁도 먹을게요 한번 가보려고요 야시장 은근 오랜만이야 이런 야시장은 진짜 오랜만이야 오우 여러분 여기가 바로 야시장인데 월수금만년대요 근데 오늘이 딱 금요일이야 타이밍이 대박이죠 어우 야시장 분위기 아주 복잡복잡합니다 아니 일단 냄새가 너무 배고파 그니까 냄새 대박이야 아니 이거 풍미 많이 해요 오빠? 아니 진짜 립을 파네 아니 먹고 싶어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첫 번째니까 조금만 둘러보고 그래 아 배고프다 잠깐만 얘도 야시장 구경오는 건가? 아 배고프인가 봐 여러분 사실 저희가 야시장에 오기 전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근데도 여기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비 안 왔으면 더 많았을 거 같아 내 생각도 그래 난 오늘 여기 오면 꼭 먹고 싶은 게 있었어 뭔데? 바로 먹었어 이거 이거 이게 뭐야? 아 로티 안녕하세요 한국이야 헬로우 좋은Cam 안녕하세요 아 여기 있는 곳이 맛있는 곳이 아니 진짜 많은 분들이 로티를 뻥 먹어보라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아 하트 하신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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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손 눌리며 엄청 편안하다 이렇게 오오오오오오오 생각보다는 로티라가 되게 소량이다 여러분 여기서 로티를 굽고 계세요! 이거 뭐예요? 코코넛! 바나나! 아니 진짜 손놀림이 장난 아니죠? 이거 핫? 예스! 오케이? 예스! 오 약간 핫네? 오! 맛있는 냄새 나! 아 진짜 냄새 장난 아니다! 루텔라를 덧불려주시네! 역시 약간 너무 적었어! 연유? 저거 진짜 달달하겠다! 오! 뭐야? 아니 약간 쇼맨십이 있어! 땡큐! 아니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근데 맛있어 보여! 근데 사실 이게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이에요! 이게 구웠잖아! 바삭해! 안에 코코넛 식감도 더 좋아! 장염인데 괜찮겠어? 다 나왔지? 예스! 아는 맛? 아 진짜 맛있어! 약간 바나나 팬페이스 같은 느낌인데 확실히 로티라 그런지 이 도가 약간 쫑깃쫑깃해! 그거야! 진짜 맛있어! 여러분 저는 시작부터 단 거를 먹었더니 짠 게 땡겨서 아까 봤던 고기를 좀 먹어야 될 거 같아! 솔직히 나 이제 그만 먹고 싶어! 입이 너무 달아 지금! 나도! 아니 여기도 맛있어 보겠는데? 아니 여기 고기도 장난 아니다! 아니 여러분 여기서 먹고 간다니까 한번 더 구워주세요! 아니 근데 고기 상태가 엄청 좋아요! 맛있겠는데? 땡큐! 여러분 저희는 고기랑 샐러드를 먹을 겁니다! 샐러드를 이렇게 절구로 만들어서 만듭니다! 진짜 내추럴한 방식인데 맛있을 거 같아! 우와! 엄청 빠르셔! 우와! 진짜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다 손님들이 장난 아니야? 우와! 그때 우리가 만들 때는 이러고 했는데 난 심지어 거의 혼났어! 하하하하 분위기 좋다! 비트박스도 하고 와 근데 진짜 잘하신다! 응! 우리 왠지 음식 조합 나쁘지 않아! 솔직히 괜찮은 거 같아 고기에 샐러드! 잘 있었나 보다! 근데 그럴 거면 우리가 맛있고 안 샀어! ㅋㅋㅋㅋㅋㅋ 너는 피닉콜라가 없어여? 피닉콜라가 없어여? 피닉콜라가 없어여! 피닉콜라가 없어여! 피닉콜라가 없어여! 피닉콜라가 없어여! 그냥 손으로 먹어야겠다! 응! 음! 양념도 너무 맛있는데? 응! 약간 후추관이 되어있는 것 같아! 맛있는데? 그리고 고기도 생각보다 진짜 부드러워요! 냄새도 안나! 얘는 소야 돼지야? 콩잎이니까 돼지지! 나 순간 고민했다! ㅋㅋㅋㅋㅋ 고기! 아! 못내야지! 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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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하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맵다고? 진짜? 와 이거 진짜 두개 넣으면 틀렸다! 진짜 맵다! 근데 앞에 그신 외국 여자분은 두개 넣으시던데? 장당한데 그분들 다 먹고 근데 여러분 뭔가 뒤에서 노래도 해줘가니까 분위기 좋은데?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재미도 있어 오! 너 여기까지 와버렸니? 너 고기 냄새 맡아보세요! 여러분 저희는 맛있게 먹고 아까 왔던 방향이랑 반대방향으로 걷고 있는데 여기가 음식만 있는게 아니고 이렇게 기념품도 파나봐요! 짝퉁! 소정 마음껏 골라! 이게! 진짜 그럴싸하지 않아? 아니 근데 나는 구별 못하겠다! 얼마야? 파우먼 치즈? 오! 1300! 아 한 5만원 좀 넘는거네? 오! 괜찮다! 진짜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다음 영상에서 소정이가 명품을 두르고 나오면 좀 의심해봐야 돼요! 그럼 무조건 짭일거에요! 여러분! 드디어 야시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꽤 길긴 했다! 진짜 커! 여러분 사실 저희가 야시장을 끝까지 걸어온 이유가 있는데요 야시장 끝에 위치한 코코탐스라는 레스토랑에서 불꽃쇼를 하는데 그게 코사무위에서 엄청 유명하다고 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빨리 가야돼! 한 시간 전에 가야지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대요 아니 여러분! 벌써 사람이 가득합니다! 진짜! 빨리 가야돼! én! 좋아요!! 달보고 Alyxn 앤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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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멋진 불꽃쇼도 보고 코서무이 여행도 잘 마무리했는데요. 사실 작년 완치 첫째 날이라 너무 무리하고 싶진 않아서 그동안 저희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들만 추려서 다녀오는 바람에 코서무이 섬 전체를 여행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돼지들도 너무 귀여웠고 섬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예뻐서 엄청 힐링되는 하루였어요. 그럼 아쉽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오늘 영상 끝!